1, 2, 3, 4 쓸모없는 것들 진짜 뭐 하나 하는 게 없네 진짜 용이라도 먹어라 이 ㅅㅂ 이거 먹었니? Nope 아이 ㅅㅂ 이걸 좀 먹어 집중해서 이 ㅅㅂ 아아아아아아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두세 명이 오면 다른 라인을 푸쉬하든가 제발 그렇게 해 제발 어우 나 진빠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빠질 수가 있지? 자 이번 판 자 이번 판 이겨드릴게요 그나저나 득스잖아 득스맨은 일나오이지 설교는 필요없다 부러진 뼈가 더 큰 경운을 새기견 도전! 승리시 5만원 오케이 도전 우리 팀에 듀오 있다고요? 1픽 4픽? 또 그럼 저편에는 더 센 듀오가 도사리고 있겠구만 구독랑잉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승리시 CS 500원 미션 제가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공략 전까지 싸움 같은 거 합류 잘 못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수랑 궁 없으면 개쓰레기 챔이야 그럼 일나 왜 하면 그런다고요? 개새끼들 그럼 차라리 라이언한테 일나를 지우라고 그래 아 촉수였구나 집중해야 돼 수아야 이번 판 이기면은 미션이 각종 많이 걸려있어 심지어 그리고 우리 애 어차피 베이가야 베이디가가? 나중에 후방 가면 왕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베이스 살짝 쟤 왜 저렇게 인장질을 하지? 혹시 방송 보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건 너무 너만의 착각이야 먹어봐 좀 봐라 먹어봐 좀 봐라 좀 치네? 좀 치네? 진짜 내가 CS는 나중에 먹는 거야 CS는 나중에 CS는 나중에 좀 치네 좋아 빅라인 너무 나이스 좋아 빅라인 나이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탑 멸망 진짜 미쳐버린 라인 진짜 미쳐버린 라인 와 진짜 초빅 라인 3개까지 먹어야겠어 나약한 척속들 아이가 나대지 말고 그냥 가자 나대지 말고 적당히 했으면 가야지 그렇게 욕심 척 부리다가 이제 뒤지는 거야 이길 때만 침착해지는다 그럼 이길 때 침착해지지 언제 침착해지는데? 동작임의 전부다 동작임의 전부다 과제? 전툴 구멍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 뿅 여기서는 죽어! 죽어!! 이게 바로 사자 후 사자 후킬 이거 뽑고 싶어서 1, 2번 존나 갈겼던데? 쿡이랑 그 물나기랑 존나 와삭 와삭 존나 씹어댑 라인 땡겨 또 이 새끼 이거 근데 아까부터 존나 깝치네 죽죠 임마 뭐야 킨드레드 언제 여기까지 왔어 나이스 세주환이 컷 나이스 더블킬 왜 이렇게 깝을 쳐 치기를 뒤질라고 베인이 드디어 나를 찍어버렸어 아 빡치게 하잖아 자꾸 아까부터 피도 없으면 얌전히 짜져 있을 것이지 왜 짜져 있지를 못해? 그게 습관이야? 나 좀 했어 이제 퍼브를 안 돼 호불을 우리꺼야 호불 나이스 귀신정글 늑대와 양 컷 도움 제기면 전부다! 도움 제기면 전부다! 아 합격 포탑 메인은 게임이니까 제이가야 제발 키드 상대로 성공 좀 박지 말아라 다 피하잖아 다 지치지 않년나 멈추지도 못했던 릴리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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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리 난요 습 몰라 아버지 사랑 습 스플릿 궁 아.. 궁 차면 또 들이댈 거야.. 아래 베인도 있고 우리 팀 많아? 베인디가가! 존나 아프죠? 그렇게 해라! 내 엄마! 아 진짜 이놈의 핫챗겜 진짜.. 멘트 결승 퍼포먼스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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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쥵 끙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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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graduation 텐세안을 해주세요 구독 후cill Hyンダры 로드 이런 조은 도쿵 구근 굴울 쓸모없는 것들 진짜.. 뭐 하나 하는 게 없네! 진짜 용이라도 먹어라 이씨팔 용 먹으라고! 아 진짜 개열받아 진짜 아니 뭐하는 거냐고 지금 다들 또 죽고 싶어? 또? 또 죽고 싶어? 또 죽고 싶으면 와 올라온 작년아 죽고 싶으면 와야지 뭐 어떡해 방법이 더 있어? 와 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해주기도 어렵겠네 무조건 탑가 이제 다른 라인을 가면 안 돼 왜냐 쟤들 하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쟤들이랑 같이 하면 져 그냥 무조건 어그로를 척 끌어서 내가 다대일로 했을 때 쟤네들이 수척 싸움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야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 그런 건 아무책에도 승부 쪼옵 뒤지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 오지마 오지마 아 시발 나한테 오지마 아 시발 뭐야 이거 외쳤다 오만 대타 써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쟤네들은 나 없으면 어떡하냐 니들은 나 없으면 어떻게 싸울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내가 해줄 수 있을 땐 빨리 먹어 빨리 제발 시체끼들이 오면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와 어? 5뷰를? 어느 안전이라고! 이거 먹었니? 아이씨! 이거 좀 뭐하고 집중해서 이 개새끼야! 아이씨! 뭐야 이 새끼는! 제발 나한테 오지마! 내가 두세 명 묶으면 그때 싸워서 이겨! 알겠어?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두세 명이 오면 다른 라인을 푸쉬하든가 제발 그렇게 해! 제발! 알았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돈은 못해줘 이제 재간둥이를 써버리셨네요 선생님 재간둥이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콩콩! 저도 24개월까지 좀 좀 남았지 재간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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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을 남았지 여사 배인 밀어! 배인 밀어! 배인 밀어! 뭐해! 빨리 뭐해! 밀어 씨! 바라지 않아도 와라 호나아암 무조건 깨 아 이거 왜 피 안 차암 이거? 이거 돌렸는데? 나 이 새끼 나 아까 내가 오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득 바득 기어쳐 오는 거 방금 내가 그냥 여기 묻고 얘네들이 여기 한 3명이서 본 밀었으면 저게 억제기 진작 밀었다 리얼 안녕? 씨발 라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합리 안 해 퐁 핫 좋아 죽으러 오무는가? 이런 거 바로 핥아줘야 돼 안 그러면 흑화해 잘한 거는 잘해줬다고 해줘야 돼 그래야만 애들이 던지지 않아 이 씨X년들 아주 그냥 너 굿굿가까?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지금 팀에서 제일 억울하게 난데 아주 그냥 너 그래서 신식이 셔틀이 날 것이지 이 판 이기면 25만원 적립 이 판 이기면 25만원 저 따위로 하니까 쳐지지 씨발 로턴 이기야 뭘 해야 하는지 모두 알겠지 다시 침착해지자 흥분하면 나라 아.. 아.. 그래 그렇지 쟤야 죽지만 마 진짜 나 이거 이게.. 아이씨파라!! 아이씨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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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전멸! 아아 내 전멸! 아아.. 아 루시안 바로 빠지네 루시안 그냥 못 이긴다 이거 그렇게 알아야 돼 니네들 아이씨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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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탑 밀어도 되는데? 좀 거기서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지 말라고 제발 어? 이리 와 제발 거기서 뭐 하고 있을 때! 야이씨파라! 생산대가리 새끼야! 야아! 아아! 아 미드정글 이 새끼들 진짜 듀오온가 존나 꼴배기 싫으네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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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탑 차이! 아아! 진짜 이게 진짜 미침듯 탑 차이다 인정!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너무 힘이 나라! 아우 죽을 거 같아 진짜! 자 퀸드 들려? 뭐라 하지마 그 정도면 잘 나왔네 자꾸 나한테 뒤져서 그래 탑 오다가 상대가 나니까 CS 328개 얼마죠? 이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어쩌면 우리 팀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잠깐 너무 승리에 눈이 벌어서 잠시 흥분했던 점 하측민들아 너무 미안하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자꾸 삽질을 해줬기에 내가 CS를 많이 먹고 이렇게 미션비를 많이 벌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 음악 참고로 녹턴 40분 게임의 2코어입니다 혼자서 거의 3 5인분 하셨어요 골드 3이야 녹턴이 골드 3 실버 2 그래 그럴 수 있어 실버 2니까 골드 4는 좀 선 넘었네 내가 봤을 때 실버 1이랑 골드 4가 제일 잘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와 진짜 하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이겼으니까 괜찮아 이겼잖아 스와이 이 악물고 이겼잖아 아니 나 근데 진짜 아까 진짜 근데 탑에서 두세 명 딱 묻고 궁으로 예쁘게 죽이거나 아니면 애들 딸피 해가지고 도망가게 할 때 그때 애들 갑자기 미신같이 냄새 맡고 다 같이 딸같이 와갖고 스킬 다 때려박으면서 킬 킬 먹으려고 하는거다 진짜 거기서 내가 분명히 오지말라 그랬는데 새끼는 내가 그렇게 초 오지말라고 해도 초 오자 빠졌네 그럴 수 있어 그냥 유일하게 베인 막 아래에서 하지만 베인은 또 이제 한타 참여를 안하고 그래도 괜찮아 베인 결국 CS 먹고 후반부에 잭스 몇 번 잘랐잖아 이겼으니까 됐어 됐어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어우 나 짐 빠져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짐 빠질 수가 있지? 어우 진짜 짐 빠진다 와 죽겠다 아주 그냥 발차기 발차기 감전사 감전사 발차기 감전사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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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RE Terror기 도로 achte 가 깎인 자 ändern 고생